오늘은 비가 좀 뿌립니다 맥스와 딸내와 같이 비치의 산책 나왔습니다 맥스 맥스 컷 공놀이가 너무 좋아 맥스 여기 야매 줄게 맥스 이리와봐 맘마 금말씨보자 우리 맥스 재밌어 셋 옳지 공 어디갔나 맥스 저기 맥스야 여기 여기 맥스야 맥스는 지혜가 좀 겁나는 모양입니다 맥스야 안 됐는데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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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벚꽃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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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고 며스 지금 맥스 깬 벚꽃 집도 잘 지었네 우리 맥스 별장해라 맥스야 겨울이 채 가기도 전에 목년 꽃머리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 로컬의 패디오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름이면 패디오가 꽉 차요 월남삼 하려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크로스리 스토어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거는 브라운이 더 괜히 좋지 않을까 가격은 똑같지? 투메릭이 있나 지금 봤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투메뉴